여러분 잘못된 정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. 맞습니까? 교통비 깎아줄 테니까 찍어달라고 하는 이런 저급한 제안을 하는 후보 그 정당 명은 용서해서 낼 수도 있겠네요. 오세훈! 한국의 명모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. 오세훈! 민주당이 뼛속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이나마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사주할 수 있도록 4월 7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 날로 반드시 만들어주십시오. 오세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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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세훈!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이거 바로잡고 여러분 지갑이 더 이상 얇아지지 않도록 반드시 내겠습니다. 호세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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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강북군을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살기 좋은 모습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. 호세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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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세훈!